자, 가볼까? 골드즈베인 한정 개방 피곤하게 한다니까, 정말 오퍼레이션 바클스 시작합니다 모두 함께! 고개를 조아리세요 대단히 저녁에 도망가고, 그는 우리도 다행히 바스러우는 가을지 그는 주니지않아 이 길을 제작할 것에 소모의 자세한 종을 지지않아 진지않아 오로라, 레긴, 하프닛! 오로라, 레긴, 하프닛! 류가 왕계함께는 가로막네! 어? 아베컨대? 가라, 비즈니스! 첫! 세발이 죽을 자리입니다. 올라서! 이수현 출격합니다. 관리국의 에이스가 어떤 존재인지 똑똑히 알려주지! 하아악! 이수현 스트라이크! 어디 지금이야? 턴크사이드는 안전합니다! 당장 시작해! 아이 맞잖아, 그래.